야, 어디야? 어딜 갔길래 내 밥도 안 차려놓고 기어나간 거야? 어디긴 친구 점심 장사 도와주러 왔지. 그리고 남편한테 야가 뭐냐? 아무리 내가 지금 이 꼴이라도 호칭 정도는 불러주라. 호칭? 너가 호칭으로 풀릴 자격이 있어? 어디서 멍청이같이 사기나 당해서 찰나가던 사업 죄다 말아먹은 주제에 이 판국에 내가 호칭이 나오겠냐? 이 한심한 인간아. 누군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했어? 그리고 이제 그 말은 그만하기로 했잖아. 당신도 화나고 짜증나겠지만 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럼 죽어 인간아. 산수학과 대체 왜 사니? 나이는 들어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그저 하는 게 맨날 친구 가게 가가지고 품돈이나 받는 주제에. 응? 뭐더러 사냐고? 내가 미쳤지. 어째다 이런 화상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인지 원. 됐고. 나 초밥 먹고 싶으니까 올 때 초밥 좀 낭낭하게 싸와. 또 쪼자라게 10피스. 이런 거 사지 말고 20피스 정도는 사오라고. 알겠어? 당신 초밥 사다주면 나 오늘 일할 일당 그대로 다 쓰게 되는데 그냥 10피스짜리 사다주면 안 될까? 나 요즘 용돈도 없이 지내는 거 알잖아. 솔직히 내가 사업 잘 됐을 땐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유럽으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달마다 넉넉히 드리고 장인어른 차 필요하시다길래 수입차까지 뽑아드렸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니? 나 정말 속상하다. 아 시끄러. 그건 당신이 돈이 있었을 때 얘기지. 지금은 방구석에서 기생충 마냥 밥새끼나 축내는데 회우해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번 부부동반 모임. 너 아파서 이번에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할 테니까 나갈 생각 하지도 마. 남들은 죄다 수입차 끌고 올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나가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난 우리 가족 너희 부모님 모두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려는 그 굳은 마음 하나로 열심히 일하다가 사기당한 거잖아. 비록 사기당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사리 사용만 채우려다가 사기당한 건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럼 뭐해. 지금은 그 지나다름없는데 돈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야. 알아? 핏은 핏대로 있고 나이 들어 취직도 못하는 지금의 넌 그냥 촘꼴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널 믿고 결혼한 내 인생 대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래?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내 빚 갚아달란 적 있어? 그래도 당신한테 티끌 하나 손에 안 보겠잖아. 아지야. 제발 바가지 좀 그만 긁으면 안 되겠어? 어쨌든 너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내 생활 수준도 개보다 못한 수준이잖아. 넌 너만 힘들고 너만 생각하지? 너 때문에 톤도 없어서 자주 모이던 소모임도 톤이 없어 쪽팔려볼까? 어? 모임 중 태빵이 나였는데 우리 망한 거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비웃음당한 줄 알아?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 됐다. 나 친구 점심장사 도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자. 올 때 초밥 싸우는 거 잊지 마라. 스모피스다. 알겠어? 고바야.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잘 지내니?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네요 아버지. 저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내줘. 괜찮게 잘 살아요. 고바야. 힘들지? 이 애비는 너가 어떤 심정인지 다 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너가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요 무슨. 못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더 고생이시죠. 제가 잘 돼야 아버지 마음도 편하실 텐데 그렇지 못하실 테니까요. 아 이놈아 너가 어디가 못났어? 이 애비는 우리 고바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단다. 실은 이 애비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땅 말이다. 그거 이제 매매하려고 내놨어. 네? 그 땅은 절대 안 파신다면서요? 그거야 그 당시에는 땅값이 얼마 안 됐으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헐값에 팔겠니? 그리고 다 내놓지도 않았어. 일부만 매매하려고 내놓은 거야. 실은 그 땅이 도시개발이 확정돼서 아파트랑 복합상가랑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고바 너가 가진 빚부터 좀 해결해주고 사업자금 좀 대주려고 일부만 내놨지. 아 아니 아버지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놈아 너가 지금 빚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번만큼은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난 우리 아들 믿는다. 멋지게 제게 해봐. 조만간 매매되면 애비가 연락할 테니 집으로 한번 오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 돈 있을 땐 서방님이고 빚이 쓰니 서발놈 취급하는 너한텐 이제 신물난다. 뭐? 이혼?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이혼하자면 내가 뭐 무서워서 여보 이혼이라니 앞으로 나도 돈 벌고 집안일도 도울 테니 이혼만은 말아줘요. 뭐 이럴 줄 알았냐? 잘 됐네.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예정이니까 이혼서류 보낼 테니 작성해서 보내고 법정에서 납보자고 니에니에 이렇게 제 눈앞에서 스스로 꺼져준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잘난 친구 가게에서 열심히 총노릇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고바시 야 너 넌 뭐야? 아니 웬 외지차이 명품 시계? 너 빚쟁이잖아. 빚? 있었지. 지금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연락할 만한 사이였던가? 뭐? 아니 빚이 몇 억이나 됐으면서 지금은 빚이 없다고? 2년 만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시 자기 성공한 거야? 그런 거야? 대체 어떻게 한 건데? 내가 너한테 굳이 일일이 왜 설명해줘야 되는데? 하긴 뭐 이젠 남이니까 얘기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있던 빚 다 갚고 다시 회사 세워서 전에 거래했던 거래처들 싹 다 연락 돌려서 다시 거래하고 있고 신규 거래처들도 늘어나서 다시 잘 운영 중이다. 왜? 아니 너가 부술수로 빚을 갖고 사업을 해? 그럴 돈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가 뭘 했길래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도시개발 들어가서 땅값 떡상했다고 땅일부 매각해서 빚 갚아주시고 사업자금 대주셨다. 뭐라고? 그 땅 죽어도 안 파신다며? 게다가 그 땅 그냥 논밭이었잖아. 근데 도시개발이 들어갔다고? 그래 그 땅이 논밭이긴 했지만 그 대신 평수가 엄청났지. 아니 평수 단위가 아니라 텍타르로 말해야겠구나. 헐 그럼 나머지 그 땅은 나중에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여보 거 되겠네. 내가 왜 네 여보야 할 일 없냐? 나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자. 여보 나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니? 생전 안 하던 일을 다 했더니 식당에서 그릇 하도 닦아댔서 손에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 채 시골만 있어. 돈 없어서 평환도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도 싫은 나 보고 싶잖아. 내가 예전처럼 집안일도 잘하고 내조를 잘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뭐? 너가 집안일도 잘하고 내조를 잘했다고? 이게 무슨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무소하는 소리라고 있어? 너 맨날 돈만 쓸어다니며 탱자탱자 놀기에 바빴고 집안일은 전부 가사도우미가 해주셨잖아. 너가 주부습진에 걸리던 병원에 못 가던 이제 우린 남이야 남. 빚쟁이라며 바가지 벅벅 긁을 떼는 재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에라인가나 그렇게 살지마. 그리고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여보! 제 남편은 가족력 때문에 20대의 중증당뇨 확진을 받았어요. 결혼 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남편도 죽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어 결혼에 꼴이 냈어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하는 행동이 카미카제 뺨칠 정도로 죽고 싶어 환장한 놈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발 퇴근하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 안될까? 당뇨에 좋다는 음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차려주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그렇게 위장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쑤셔놓고 술까지 들이부으면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 너 당뇨 심하잖아.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갖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란 건데? 너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냐? 남자의 대업을 막을 셈이야? 아니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매일같이 마시니까 문제란 거잖아. 대업이고 나발이고 그 전에 비명행사 하겠어. 죽으면 대업이 무슨 소용인데? 그리고 담배도 당장 끊으라고는 안 할 테니 좀 줄여봐. 너가 스모커야? 뭉게뭉게 열매라도 먹었어? 중증 당뇨 환자가 무슨 담배를 하루에 두 값씩이나 피워. 이 사람 이거? 직장 동료끼리 같이 담배를 피워야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담배 타임이야말로 직원과의 좋은 연대 형성과 더불어 회사가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거라고? 하긴 너같이 비읍 연자들은 죽었다 깨워놔도 위에 못하겠지.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하잖아. 너가 담배 냄새 싫대서 집에서는 전자담배만 피우는 거 몰라? 아니 전자담배도 당뇨에 해로운 건 마찬가지잖아. 정말라 과부 만들고 싶어? 밖에서 두 값씩이나 피우고도 모자라 집에서 계속 전자담배 물고 있는 게 노력하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응?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아 시끄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잔소리 그만해! 남편은 그저 제 얘기는 잔소리로만 치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바쁩니다. 오늘은 웬딜로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겠다길래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렸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여보세요? 아 거기 매운 닭발 집이죠? 여기 매운 닭발 하나랑 소주 두 병이요. 주소는 아시죠? 네네 후딱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 먹으라고 내가 밥상 차린 거 안 보여? 나 보란 듯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너가 차린 거 맛없다고 전부 다 풀떼기뿐인데 대체 뭘 먹으란 거야? 너 중증당뇨 환자야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야지 언제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응 내가 알아서 함. 나 오늘 불닭발에 술 한잔 할 거니까 토끼 같은 나나 풀떼기 많이 드십시오. 솔직히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간 만난 정도 있고 저라도 남편 관리 안 하면 젊은 나이에 죽을 것 같아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도 전혀 안 하는데 뱃살 보면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비싼 PT도 끊어 헬스장도 등록시켜줬지만 하루 나가더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답니다. 그럼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가자고 밖에 나가자 하면 걷는 거 자체가 땀나는데 자긴 땀나는 건 극혐이라며 질색팔색합니다. 결혼 전엔 죽도록 노력하겠다더니 결혼하니까 다 잡은 물고기마냥 말을 안 들으니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만지상태로 와선 제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칩니다. 내가 어? 당뇨가 어? 젊은 나이에 걸리고 싶어 걸렸냐?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야. 우리 집안 내력이라고? 근데 넌 맨날 내가 술 마시면 바가지 긁고 담배 피면 담배 핀다고 바가지 긁고 이거 내 몸이라고 내 몸! 그러니까 넌 신경 끄라고! 맨날 금주해라 금연해라. 그게 더 스트레스라고? 어? 내가 스트레스로 더 빨리 죽는 꼴 보고 싶어? 나 당뇨임 당뇨합병증 같은 거 1도 안 무서운 사람이야. 이 시대에 진정한 사나이라고 합병증 오면 그냥 죽으면 돼 죽으면 이 몸께서는 죽음 따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제 나한테 제발 신경 좀 꺼! 내가 과부되고 싶어서 너랑 결혼했어?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하면 네 믿고 결혼한 난 뭐가 되는데? 뭐?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그래! 네 말대로 앞으로 네가 술을 처먹던 야식을 처먹던 담배를 쳐피우던 아예 신경 끌 테니까 네 잣대로 살아봐라! 나중에 아프다고 네 수발 들어달라는 소리하는 순간 면상에다가 캡사이신 원액 부어버릴 줄 알아? 그날로부터 남편이 뭐라고 다니던 잔소리 않고 아예 신경 끄고 살았더니 반성은커녕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마다 취해 새벽에 들어오기 다반사고 설령 일찍 들어와도 바로 배달음식을 시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구토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원래 구토를 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났는데 이젠 정남이가 떨어지니 토를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점점 얼굴은 창백해져 갔지만 그렇게 구토를 하면서까지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을 위장에다 들이부어대니 정말 살 생각이 없나 보구나. 개선의 여지가 1도 안 보이니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보단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전남편이 된 그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인아 간병인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너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너가 필요하다고 나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앞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 지게 생겼다 너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응? 이제 진짜 진짜 너가 하란 대로 해볼게 젊은 나이에 죽기 싫어 나 살고 싶다 죽는 거 너무 무서워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은재는 합병증 따윈 안 무섭고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며 내가 너 살리고 싶어서 인터넷 다 뒤져보고 당뇨에 좋은 음식 차리면 너가 거들떠본 적이라도 있어? 내 정성 따윈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내가 차린 밥장은 쌩까고 바로 배달음식 시키기만 바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살고 싶다고? 김보성이 의리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나 너보다 백만배는 좋은 남자 생겼거든? 이젠 네가 죽단 말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신 연락하지마 알겠어? 병인아 제발 응?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잖아 그 남자보다 우리가 같이 한 날이 더 많았잖아 다시 나한테 돌아와주라 응? 내가 잘할게 아 꺼져 병인아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만 중시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쪄들어 있는 매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오빠의 뒤를 이어 태어났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사고만 치기 일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돈만 주면 다닐 수 있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자퇴 후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으로 술만 퍼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반해 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엄마에게도 말해봤지만 사실 아빠는 가부장적이면서 알코올 중독이시고 엄마도 아빠에게 세뇌를 당했는지 그저 저에게만 차별을 하십니다 아무튼 다음날 제가 엉엉 울면서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께 대학에 못 갈 것 같다니까 제가 붙은 대학은 가고 싶어도 아무나 못 가는 곳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시길래 저희 집안 상황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죠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으로 미래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며 일단 부모님을 학교에 불렀는데 역시나 말이 안 통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입학금을 대줄 테니 그냥 학교를 다니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부모님도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죄송해서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제가 붙은 대학이 국립대라 학비도 사립보다 비교적 저렴하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길래 결국 선생님 뜻대로 하게 됐죠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명문대 타이틀을 걸고 과의를 하면 생활비 정도는 걱정 없을 거고 과외받는 학생들의 결과가 좋으면 여기저기 금방 입소문 나는 것도 과외 장점이라며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스무살이 되자마자 폭력과 술판 차별이 난무하는 망할 가부장적인 지방과 연을 끊고 대학을 다니면서 개인 과외를 하던 도중 제가 가르치는 재주가 남나르던 사실을 알게 됐고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더니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유명 입시학원에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쁘지만 물질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져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반이었던 친구에게 제게 도움을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집안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 곧장 선생님을 찾아뵈었고 평소에도 종종 연락하시면서 왜 그런 얘기는 말씀 안 하셨는지 섭섭하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성의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제자에게 그럴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나름 유명한 강사예요 등록금도 아무 조건 없이 쌤이 저한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성의 받아주세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시고요 아셨죠? 그날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야 넌 딸내미가 돼서 집구석에 연락 한 번을 안 해? 너 요즘 아주 잘 나간다며? 너 돈 잘 버는 거 아니까 5천만 원만 내놔봐라 내가 왜? 집에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다짜고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년이 싹 바가지 없게 엄마가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안되겠다 넌 아직 의려서 돈 관리는 똑바로 못할 테니 앞으로 이 엄마한테 맡겨 알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자신의 소인물 따위로 여기는 집구석에는 10원도 줄 돈 없으니까 야 이 가수나야 너가 돈 안 주면 지금 이 오빠 빵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술자리에서 여자랑 싸움 나서 그 여자를 좀 정신교육 시키다가 할비 뼈 불어뜨리고 뼈가 함몰되면서 치어 부분도 손상이 오는 바람에 합의금 물어주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일단 급한대로 5천만 내놔봐 니 오빠 빵에 보내고 싶어? 어차피 망을 우리 집 남자만 최고고 오빠만 편해했잖아 명문대부터도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집구석 따위 내 알바 아니니까 엄마도 이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야 너도 내가 정신교육 시켜줄까? 어디 여자 주제에 배짱질이야? 너는 이 오빠님이 빵에 들어가길 바라냐? 오천 따위 너한테 껌이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좀 내놓지? 꼬부기가 화염방사하는 소리하고 있네 니 목소리만 들어도 귓구멍에 바퀴벌레 기어가는 느낌이니까 여태 것처럼 영크고 지내자 야야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라 응? 나 진짜 감옥 가기 싫다고 너 돈 잘 벌잖아 명색이 그래도 자식 중에 유일하게 내가 남자인데 남자인 내가 빵에 들어가는 건 너도 바라지 않잖아 이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 안 불쌍한데? 진심 귀에서 바퀴벌레 나올 것 같다 앞으로도 제발 연락하지 말고 마주치지 말자 오케이? 가, 가야 아아 안녕하십니까